자 못나도라 짚고 왔는데 지금 벌이 지금 한마리가 지금 보이시나요? 굴을 지금 다리에다가 달아갖고 못나도라 꽃말은 감수성이 풍부하답니다. 올겨도 또 늦었습니다. 다른 꽃을 찍으러 왔는데 한마리 꽃이 다 찍었었습니다. 내 유튜브 보면은 이맘때문은 다른 꽃이 지금 딱 피고 있어안데 오늘 오니까 아마 벌써 피고 졌어요. 요거는 벌이 좋게 크네요. 바로 옆에 요거는 박하네요. 박하 박하 이렇게 시가 지금 조롱조롱 했네요. 시를 한번 몇가지 훑어 가겠습니다. 집에 화분에다가 심어놔야지. 감사합니다.